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찾는 사람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보금 15장 4절에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누가 보금 19장 10절에 보면 세리장 삭개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얘기하기를 나는 잃어버렸던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도 가난한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그 여자가 나를 도와달라고 했고 우리 자녀를 도와달라고 할 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본래 있어야 할 장소 본래 있어야 할 곳에서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을 말할 때 잃어버렸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세기 3장 사건으로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인간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곳인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있다는 거죠 어디에 있었을까요? 물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마귀에게 잡혀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려고 하느냐 사실은 모든 사람을 찾아서 원래 있는 자리로 옮겨 돌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을 떠났는 사람, 본래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오느냐 그게 재앙의 자리 그리고 그것이 고통의 자리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노해, 포로, 속곡의 자리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면 그런 일이 오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 마음을 볼 때 어떤 면에서 주님은 모든 사람을 찾고 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찾느냐 성경이 이런 사람을 찾는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수가성 여자를 찾아갔을 때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자를 찾아가서 수가성 그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지금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를 찾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찾는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를 찾는다 영이란 말은 헬라우르 푸뉴마라는 말이고요 진리란 말은 알레데이아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영적인 갈망 있는 자 영적인 갈망 있는 자를 찾는다 또 진리를 추구하는 자 어떤 진리냐?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이 계시된 진리예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짓이 진리 그러니까 세상의 진리를 찾는 자가 아니고요 그건 철학자들인 거고요 세상의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찾는 자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해요 영적인 갈망 있는 자 영적인 질문이 있는 자를 주님은 찾는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예배를 드릴까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진리를 찾고 싶으니까 사실 수가성 여자는 그냥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죠 물론 평범한 여자지만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무슨 일이냐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해요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갈망 있는 여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날까? 영적인 갈망 있는 사람 주님은 그를 찾아온다는 거죠 아마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이곳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뭐 있지만 부득이 못 오는 분들 계세요 이번에 제가 예배 때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이렇게 한번 이번 주 중에 한번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분들 연락해서 만나뵙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다 영상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다 그분들도 똑같은 영적인 갈망이 있는 분들이죠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또 한번 또 이음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또 한번 이렇게 만나보려고 합니다 아마 시간을 조금 내서 강단 포롬도 좀 같이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 3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많은 시간을 제가 빼앗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함께 이 흐름 속에서 영적인 진리를 찾는 일을 함께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마테라는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만나요 세리마테를 만나고 그리고 바리세인을 만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한번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세리마테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는 세리하는 사람입니다 세리가 뭐죠?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세금을 걷는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민지 국가였기 때문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수입의 세금은 누가 가져갔느냐 바로 로마가 가져갔어요 그러면 이 마테는 어떤 사람이냐 로마에 고용되어 있는 하급관리였습니다 본인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가 상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 이 마테였습니다 근데 이 세리들은 워낙 늘 세금이 부족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금을 걷는 사람은 인구 수대로 다 걷어오라고 하죠 내는 사람은요 형편이 되면 내지만 안 되는 사람은 못 내요 그러니까 늘 세금은 딸리게 돼 있는 거예요 부족하게 돼 있어요 세수는 넘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세수가 부족하면요 이 세리들의 사례비가 제대로 줄 리가 없죠 로마인들은 네가 세금을 제대로 안 걷었기 때문에 너를 줄 수 없어 그래서 이 세리들은 사실은 굉장히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거기서 착복하는 겁니다 걷어서 적당히 보내고 자기 생활할 건 걷는 거예요 이러니까 양쪽에서 다 욕먹었어요 로마에서는 제대로 일을 못한다고 비난을 받고 유대인들은 유대인 돈을 받아서 로마한테 준다고 욕을 먹고 거기다가 또 자기가 중간에 뛰어먹어요 그래서 이 세혜리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누구하고 비등하게 대우를 했냐면 창녀하고 같다고 생각했어요 너희는 우리 민족의 창녀다 우리 민족을 팔아먹는 창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세리들은 굉장히 모멸당하고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였어요 그런데 이 마태는 그러한 경멸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9절, 10절을 읽어보세요 이 마태 보고면 누가 쓴 거죠? 마태가 쓴 거예요 이 세리마태가 쓴 거예요 그런데 이 9절, 10절을 보면 자기 이야기인데 자기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마치 3자를 기록하듯이 썼어요 남 이야기하듯이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가시다가 나를 세관에 앉아있는데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르나 따르리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가서 우리 집에 가서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태의 집에 가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마태가 자기도 죄수고 자기도 죄인이고 또 다른 죄인들이 다 함께 했었다 자기를 지금 뭐라고 변하나 나도 죄인이었다 자기를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죄인이었고 그 다음에 바르세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사실은 마태는 자신이 유대인들한테 사회적으로도 죄인이라고 그렇게 여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영적으로도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아주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않나요? 거의 숨깁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렇게 하는 편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마태는요 나는 사실은 죄가 없는데 내가 억울하게 내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비난을 받아와 이렇게 생각했으면 되게 억울하게 생각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육신적으로 죄인이라고 막 하는 것 그것도 물론 죄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죄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런 비난이 문제가 안 돼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어차피 난 죄인인데 난 어차피 죽어맡다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죄에 대해 분명한 발견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1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없는이다 이 말에서 마태는 뭐라고 생각하죠? 나는 병든 자라는 거예요 나는 병든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치 병자가 의사를 필요하듯이 나는 병든 자라는 거예요 참 이 마태가 자기 발견을 정말 잘했어요 나는 병든 자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 내가 모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 말한 것을 마태가 기록한 걸 보면요 이 말을 마태는 예수님이 한두 마디 했겠어요? 많은 말씀을 했겠어요?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내게 딱 맞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은 거예요 나는 주님이 필요한 병든 자입니다 이걸 딱 하나로 잡은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보면요 이거는 호세하서를 가지고 얘기한 건데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얘기를 마태는 뭐라고? 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거였거든요 나는 국류를 원합니다 국류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불쌍한 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할 때 여기에 마태는 바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르러 왔습니다 이렇게 자기 발견을 한 거죠 참 놀랍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발견한다는 게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기를 숨기거든요 여기에 마태는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나는 병든 자고 나는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한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에요 그건 단순히 직업 때문에 사람들한테 받는 경멸 그것 때문에 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근원적인 영적인 상태를 마태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냐? 바리세인이에요 여기 바리세인은 이러한 마태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보면서 이들은 정말 못마땅했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창녀 수준 다시 말하면 이 민족의 반역자 민족의 반역자의 집에 가서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이 같이 그들과 웃으면서 밥을 먹을 수 있냐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바리세인들이 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세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11절에 보면요 그때 당시 바리세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잘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이때 바리세인에 대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리세인들을 가르쳐서 그들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건강해요 무슨 얘기예요?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난 아무 문제 없어요 바리세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이 문제가 없다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 없듯이 그들에게는 더 이상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여기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건강하다는 말은 뭐죠? 이건 단순히 육신적으로 건강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들은 자신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기었다는데 사실 인간이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여기서 이 건강이라는 의미는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 뭐냐면 창세기 3장에 근거한 생각이에요 내 인생 문제? 난 내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어 여러분 내가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누구에게 도움을 필요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예수님은 빗대어서 아 네가 스스로 건강하다 가는구나 여러분 나는 의사가 필요 없어 난 내 몸 내가 다 알아서 관리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은 의사 안 찾아갑니다 아파? 수술 내가 하면 되지 뭐 꼬매면 되고 내가 다 하면 되는데 뭐 그런 사람은 의사 안 찾아가겠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볼 때 이들은 뭐라고 생각하자면 창세기 3장에 거기에 딱 잡히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은 나다 보통 이렇게 생각 많이 하거든요 내 운명의 주인은 나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맞으냐는 거예요 자기 운명의 주인은 내다 내가 내 운명의 주인 이게 가능한 얘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에 보면 바리세인인 니고데모가 나와요 그렇죠? 이 니고데모 이 사람은 바리세인인데요 바리세인 니고데모가 왜 아무도 없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자기 운명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찾아온 거거든요 바리세인인데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난 건강한 사람이야 하지만 그것은 실상은 뭐예요?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바리세인인 이 니고데모가 찾아온 걸 보면 알잖아요 이들도 다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아주 충격적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요 여기서 외식한다는 건 뭐예요? 포장하고 있는 자들이요 숨기고 있는 자들이요 이 말이거든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구나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겉으로는 내 건강한 것처럼 난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 나는 완벽해 내가 노력하면 다 인생 문제 난 다 내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어라고 하지만 그 안은 너희의 진짜 속사람은 어떠냐? 죽은 사람이며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구나 속으로는 한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답하고 이러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있구나 이게 바리세인들을 향해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해요? 진짜 너희가 병 들었는데 진짜 병은 너희들이 들었는데 병 들지 않았다고 자기를 속이고 있구나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이거를 아주 조금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할까요? 건강? 너희들 건강해 너희들 건강해 예수님이 건강하다고 인정한 게 아니라 스스로 너희들이 건강하다고 하는구나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병들어 있어 그 말이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13절에 보니까 나는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말이 바리세인 녹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그들은 제사를 굉장히 신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 제사가 뭐예요? 여러분 형식이거든요 형식 외형적인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종교적인 거예요 종교적인 태도가 신앙의 절대 기준인 것처럼 여기고 있다 어떻습니까? 이 바리세인들은 이런 종교 생활이 몸에 아주 배었어요 이게 그냥 각인뿔이 체질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번재산을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러면 아, 난 다 됐어 이거로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퉁 치는 거예요 이거로 그냥 쌤쌤이야 내가 했으니까 난 더 이상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히브루서 10장 1절에 이런 얘기했거든요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닙니다 율법은 그냥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림자 본질을 비춰주는 하나의 그림자일 뿐인데 이것을 본질로 착각하고 있구나 참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텔레비전에 나오는 음식은요 그냥 그림일 뿐이지 그게 나를 배부르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TV 보면서 아무리 침을 흘려오세요 배불러지나 똑같아요 이 그림자 보고 아무리 내가 대단해 해도 그건 그림자일 뿐이에요 실체가 아닌 거예요 내 인생에 0.001%도 영향을 줄 수 없는 것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맞습니다 사실은 그냥 신앙의 그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형식만 붙잡고서 막 그거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그것이 나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 생각한다면 그게야말로 불쌍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첫째 잘못하면 내가 교회에 등록한 것만으로도 출석한 것만으로도 또 어떤 경우는 세례를 받은 것만으로도 내가 직분을 가진 것만으로도 이미 난 신앙생활 다 된 것처럼 한다면 이거야말로 제사를 신앙의 핵심으로 붙잡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야서 6장 6절에 뭐라고 나오죠? 이거 호세야서를 예수님이 인용한 거거든요 호세야서의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 얘기는 뭐예요? 성경은 알지만 바르세인들은 성경을 참 잘 알았어요 성경은 알지만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가끔 이상한 교단들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거였더라고요 안식을 지켜야 된다 그런 거 보면 그냥 웃어요 웃음이나 안식을 열심히 지켜서 부활할 건데 머리도 한 번 포자기를 갖다 쓰고 하고 그게 뭐 어떡할 건데 사실은 오늘이 교회력으로 말하면 부활절입니다 교회력으로 그런데 이 교회력은 누가 만들냐? 카톨릭에서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부활절은 오늘 꼭 지켜야 부활절입니까? 주님은 뭐 어제 하면 부활절 아니고 내일 하면 부활절 아닙니까? 단지 부활절은 절기를 잃어버리지 말자는 의미지 자칫 않다면 우리가 생각하면요 갈라데아 4장 9절 11절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리 이걸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니 이건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것들의 종로설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너희의 모든 수고는 헛되게 되고 마는구나 이게 바울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식만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형식만 따라가 본질을 놓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럼 성격의 본질은 뭘까요? 로마서 10장 4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혀 사람들이 모르고 있구나 율법의 마침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고 24장 27절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세의 모든 글과 율법의 모든 내용들은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많이 알아도 성경의 핵심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에 뭐라고 할까요?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의인이라 여긴다는 거예요 자칭 의인인 거예요 자칭 의인 이게 참 문제죠 사실 베드로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서 소리거든요 나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통하여 자기들이 의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로마스 3장 20절에서 바울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사상이 너무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오늘날 또 똑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상한 이러한 신학을 가진 사람들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자꾸 사람들은 신앙인은 자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아직도 그래서 자꾸 그 행위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지적하고 갈등하고 시험 들고 이런 경우는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바리새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도 바리새인 아닙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 바리새인을 가장 잘 보거든요 자기가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스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할 뿐이지 어떻게 율법으로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겠냐 이건 바리새인만 볼 수 있는 정확한 교리적인 해석입니다 아주 합리적인 해석이에요 왜냐? 바리새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라 이거예요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말하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이라 갈라디아 3장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정말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겠냐 만약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도 안 지키면 그건 죄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법에 저촉되니까 그럼 너희들이 율법을 율법하는데 바리새인들이여 그럼 너희들이 그 많은 율법을 완벽하게 하나도 흠없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하시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100개의 율법 중에 99개 짓기다 하나를 어겨도 역시던 죄인 아니냐 그렇다면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게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이 다 이 율법으로 어떻게 된다고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었다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판 바리새인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사람들은 자꾸 행위를 자꾸 얘기해요 행위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에 자꾸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꾸 시달리는 거예요 이번에 이번 주중에 만난 분도 그러더라고요 나 교회를 다니면 술을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술을 안 먹어야 되는데 술을 먹어서 교회에 나갈 수 있겠냐고 막 이 말을 자꾸 하는 거죠 드세요 드시고 오세요 주일날 드시고 오시고 드시고 뭐가 문제가 됩니까? 와서 말씀만 듣고 은혜 받으면 되지 하나님이 우리 술 먹었다고 너 지옥 가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진짜 그럼 알코올 성분을 만들 수 있는 성분을 아예 없애버려야지 지구상에서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자꾸 오해하는 게 진짜 많아요 그러면서 또 담배는 자기는 안 한대 그게 또 이분이 뭐야 만약에 담배까지 했으면 완전히 불가능한 거 아니냐고 했는데 담배를 피웠다고 천국 못 갑니까? 그럼 지옥은 다 담배 피우는 사람만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구원의 조건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영향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여러분 크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문제지 술, 담배하는 게 문제입니까? 그럼 그걸 왜 구원하냐? 전도자로 전도해야 되는데 내 건강 해체까 봐 사실은 술도 먹지 말라가 아닙니다 술을 적당히 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담배, 술을 그만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건강 때문에 건강에 유익하면 독주도 가끔 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혈액순환을 위해서 가끔 해도 된다 이런 거잖아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건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 그런 것이 구원과 직결된 것처럼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잘못되고 있는 거지 왜 그러죠? 그것이 형식에 붙잡혀 있거나 어떤 제도, 율법 이런 행위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리새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와서 음식 먹는 걸 보니까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행동을 결국은 이들이 지적한 건 행위예요 행위예요 어떻게 저런 행동을 어떻게 저런 청녀를 불러들여서 같이 밥을 먹냐 이 말이거든요 행위를 갖고 계속 따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세 명이 있어요 한 사람은 어부 베드로 또 한 사람은 오늘 세리마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입니다 이 세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보면 5장 1절로 11절에 보면 그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어부예요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전문가예요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것은 단순히 고기를 못 잡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수고와 노력이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한계를 느꼈다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발견할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잘 알았죠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테 세리입니다 이 세리마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병든자여 죄인이여 자신이 하나님의 극률이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고요 또 바리새인 바울도 마찬갑니다 바울은 굉장한 똑똑한 사람이고 지식인이었고 아주 경제가 있는 사람인데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안 만나는 게 아닙니다 세리니까 만나고 바리새인이 안 만나고 이건 아니에요 직업을 가지고 주님이 구분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었지만 바울은 어땠죠? 그는 로마서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7장 24절에 나는 오호라 권고한 자로다 자신은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한 사람인데 자신의 한계를 알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더 이상 내 노력으로 내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굉장히 이분이 막 굉장히 활달하고 이런 분이신데 교회만 가면 자기는 자꾸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교회만 들어가면 자꾸 눈물이 나서 하도 눈물이 많이 나서 자기는 가기 싫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활달하고 적극적이고 그런 분이에요 운동 좋아하고 그런데 왜 교회에 오면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 눈물은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하나는 기뻐서 울 때 있고 슬퍼서 울 때 있고 서러워서 울 때가 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아주머니는 서러워서 울을 거다 왜 내가 교회에 가면 왜 서러울까요? 이미 속에 깊은 상처, 억울함이 있는데 왠지 모르게 무장해제가 되는 현장이죠 왠지 모르게 내가 과거도 생각나고 이러면서 눈물이 줄줄 나는 거 아니겠냐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 그건 다른 것으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면서 보금을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반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흘도 자기의 한계를 알았어요 나는 권고한 자요, 나는 죽은 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포장하잖아요 나는 괜찮은 것처럼 본인이 그런 거예요 나는 씩씩하고 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막 그렇다 그런데 아니거든요 속사람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차일리 채플린이 얘기해 줬어요 모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 가면 비극이다 우리 아주머니 멀리서 보면 강하고 운동 좋아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데 가까이 만나보면 아마 비극 아니겠냐 본인도 좀 인정하는 표정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보금을 전했어요 제가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숨기니까 문제죠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바울이 만나지는 겁니다 이건 큰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나를 발견하는 것은 축복인 겁니다 이 축복이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장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속사람은 울고 있는데 나의 속사람은 울고 있는데 겉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건강모처럼 그래서 아까 우리 구역 모임을 하는데 우리 구역장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메시지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 봐서는 다 보금이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괜찮아 보이니까 이 사람도 그냥 이렇게 잘 사는 것 같고 이 사람도 잘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래 나 보금 필요해 나한테 보금 줘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흔치 않아요 대부분 나 괜찮아 나 아유 난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 이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뭘 봐야 되죠? 속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속사람은 울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그렇게 잘 나갔던 바울도 속은 울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삿개호 왜 삿개호를 보고서 주님이 내려오라고 했습니까? 삿개호야 내려오라 삿개호를 세리장이라고 나오거든요 세리장 세무서장이에요 세무서장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을 울고 있었어요? 그 사람도 속사람은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도 사람들이 이목 때문에 숨어서 나무에 올라가서 조용히 지금 주님을 보면서 내가 저분을 만나서 뭔가 도움을 받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고 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삿개호로 바라보고 내려와라 그랬던 거예요 왜냐? 속사람은 울고 있는 거예요 겉은 세리장이지만 속사람은 울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남한 장군 나오잖아요 남한 장군의 겉은 어땠어요? 전쟁 영웅이요 훈장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그러나 그 속사람은 어땠죠? 문등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속사람을 잘 봐야 됩니다 명문대를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멍찌고 훌륭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 속사람은 울고 있어요 이것을 주님이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요 우리가 사람을 구원한다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속사람을 직면하게 만드는지도 몰라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요 제가 복음 처음 받을 때 저한테 복음을 전하던 이 목사님이 계속 뭘 얘기하냐면 불신자 여섯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나한테 자꾸 앉혀놓고 그것도 3개월 넘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마귀의 자녀요 자꾸 내 얼굴 쳐다보면서 마귀의 자녀요 그리고 또 우상숭배하고 그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 막 또 날 쳐다보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정신이 문제 와서 우울하고 답답하고 죽고 싶고 떠나고 싶고 막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뭔 상관이지 나는 자꾸 내가 난 괜찮은데 괜찮지 않았죠 이미 속사람은 사실은 죽으려고 하고 있었을 때니까 그런데도 나는 숨기고 난 괜찮은데 왜 자꾸 나한테 정신 문제에 와 있다 그 다음에 육신 문제에 올 거다 막 이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후대에게 넘어갈 것이고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이고 그 얘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저렇게 설명하는구나 두 번 세 번 기분 나쁜 거예요 자꾸 나보고 눈 쳐다보고 자꾸 하니까 내가 도대체 뭘 어떻다고 자꾸 나한테 이러시나 나중에는요 아 그만 만나야 되겠다 기분 나쁘가지고 그리고 다 아는 것 같아 이건 나하고 해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내가 다른 사람도 이거 설명해 줘야지 이제 더 이상 들으면 안 되겠다 그게 이제 한 3개월 된 거거든요 그런데 3개월쯤 되는 날 그분이 또 와서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읽기는 어디를 딱 읽으면 그런데 읽으면서 꼭 어디로 가냐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로 다시 가 아 그거 정말 참 특이하대 그런데 이분이 불신자 상태로 딱 하는데 나는요 마귀의 자녀 하나님 떠난 자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거짓말장이에요 그게 우리는 거짓의 압이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그때 갑자기 충격이 팍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사단에게 잡혀 있었구나 그리고 나는 내 인생 모든 걸 다 빼앗겼구나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얘기는 거예요 도독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행복도 기쁨도 감사도 보람도 소망도 평안도 다 도독받는 거다 딱 내 인생 그대로더라고요 그때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내 얘기구나 처음으로 나를 대면하게 된 거예요 어디요? 복음 앞에 복음 앞에 나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이런 상태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 고백 그대로 나는 죄인으로 쏘이다 이제 내가 오늘 마태처럼 나는 국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이 비밀이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인하고 발견했다면 이 현장에서 이 비밀을 말해주는 여러분들에게 죄를 못 추구합니다 자 말씀을 뱉습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를 불러서 뭘 하기를 원하냐 세계보금화의 작품을 남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리마태 사람들에게 손가락당하고 모욕당하고 경멸당했던 이 세리마태가 무슨 일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마태보금서를 기록한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을 남긴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작품을 남길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거기서 마태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남긴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마태는 위대한 작품을 남겼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마태의 기록의 내용 마태보금서를 사자보금서라고 하는데 사자보금서는 뭐예요? 라이언 사자 같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소리를 지르며 제압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뭘 제압한다는 말이죠?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제압하는 거예요 마태는 너무 잘하고 있었어요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서웠죠 그래서 마태보금은 누구에게 쓴 책이냐?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쓴 책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오래된 선민사상과 율법주의 이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국류를 볼 수 없는 그들의 안타까움이 가슴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마태보금을 설 때 그는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씁니다 그래서 마태보금이 시작이 어떻게 되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의 왕 그 왕으로부터 그 후손이 누가 왔다? 예수가 왔다 유대인들이 볼 때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왔구나 이렇게 설명하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보금에서는 또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구하러 왔다 이 말이 바로 마태보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너희들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떠나가 있는 너희들 그래서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 다시 보금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냐 이게 마태보금의 내용이거든요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던 마태가 가장 위대한 작품을 남겼던 거죠 오늘 여러분도 그런 인생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마태처럼 마태보금 같은 서신을 남겨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서신이 결국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보금을 가지고 사람을 살린다면 마태와 같이 인생 최고의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겨야 할 작품 중에 뭐가 있을까요? 지금 보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보금을 교회는 많아요 교회는 많습니다 설교자도 많고 또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쇄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이 수많은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바리새인들이 매일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의 핵심을 모른 것처럼 성경책은 널려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의 핵심을 많은 사람이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요 아까도 얘기했죠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형식, 외형, 이런 종교적인 모양 그렇게 가지고 신앙생활을 거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금이 사라지는 이 시대의 보금을 정확하게 남기는 여러분들에게 죄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이 보금이 증거되는 교회를 세우는 것 또 교회를 남기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인생 작품이에요 그렇죠? 교회라는 것을 할 때는 자꾸 건물을 생각하는데 건물은 교회의 여러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왜인 줄 아세요?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 에크레이시아는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 장소의 중요성도 있죠 그들이 모여서 훈련받고 그들이 말씀 안 해서 새롭게 확인받고 확립되고 또 나가서 전환이 되니까 그 센터의 역할로 하는 것이 건물의 중요성도 있죠 더 중요한 것은 보금을 결론난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3제자의 응답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3제자가 뭐죠? 교회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홀리메이슨입니다 왜 우리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가? 이 홀리메이슨 사상 프리메이슨이 아닙니다 홀리메이슨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비밀결사는 로마서 16장 사람들 사실 로마서 16장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남아있지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다는 그들은 자기 이름이 그렇게 기록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왜? 그들은 자기 이름이 기록될 거라고 기대도 안 했고 그걸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조용히 묵묵히 보금운동에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볼 때 너무 고마워서 로마서 뒤에다 16장에다가 이름을 쭉 써놓은 것 뿐이지 사실은 그들은 비밀결사대와 같아요 아무도 알 수 없는 숨어서 보금전하는 사람들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 그런 비밀결사다 같은 숨은 전도자가 되길 죄로 못 추건합니다 누가 알아줘야 하고 누가 기억해 줘야 되고 이게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거로서 난 충분하다는 사람 또 하나는 이 보금은 우리 때 알고 우리 때 사라지면 끝납니다 이게 전달되고 이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후대를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후대는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미래인데 어떻게 미래를 남겨야 됩니까? 정확한 보금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또 보금을 또 다른 충성된 자에게 디모데우서 2장 1절에 2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충성된 자들에게 이것을 또 말할 수 있는 제자 보금 제자를 세워놔야 되겠죠 랩런트 미니스트리의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셔놈도 하려고 하고 또 학사도 하려고 하고 또 알루트시도 하려고 하고 다 그거 아닙니까? 후대를 어떻게 키울까 하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도 미셔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방학 때다가 또 코로나 문제로 유지하는데 우리 이화경고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것 놓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이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이게 문 닫혀지면 안 되거든요 저는 계속 미셔놈이 두 개 세 개 계속 만들어져야지 이게 축소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우리 후대 키우는 우리의 은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2, 3, 7 나라 살리는 전도 제자 찾는 그래서 아까 우리 여기별권사님 기도했는데 300명 영접 운동하는 거 있죠?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 들을 사람 반드시 있어요 지금은 영상시대예요 영상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전도하는 데 유용하게 한번 활용해 보세요 복음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좀 전해 주기도 하고 그렇죠? 이번에 어떤 작가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작가들의 가장 큰 고민은 사실은요 이 스마트폰을 끊는 거래요 만약에 글을 쓰다 생각이 안 나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해서 아, 이게 뭐지? 하고 찾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래요 왜? 그 다음에 연줄 연줄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나중에는 자기가 무슨 글을 쓰려고 했는지 그 테마 자체를 잃어버린대요 그래가지고 요즘 작가들은 뭐냐면 완전히 통신이 안 되는 데를 찾아가서 찾아가서 글을 쓰는 거래요 그러지 않고는 안 된대요 이 스마트폰이 작가들의 영혼을 작품도 못 만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줌마들 하루에 몇 시간씩 합니까? 하루에 그 스마트폰과 나는 혼연일체요 하나에 하나 폰과 나 폰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부정적으로 말할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되어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많은 메시지도 보내주고 또 영상 세대니까 영상도 보내주고 볼 수 있도록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좋겠다 많은 생각들이 나오지 않고 봅니다 그래서 300명에게 복음 전해줘라 여러분 정말 구원의 얘기를 하기 어려우면 구원의 얘기를 해놓은 사람 많아요 그랬다가 내가 한번 들어봐 그렇게 해도 돼요 그 중에 30명의 제자를 찾았고 그리고 30군데의 다락방 그리고 3군데의 지교의 응답 한번 여러분 꼭 누릴 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마태같은 인생작품 남기는 우리 예수한교의 성도님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응답받아가며 인생작품 남기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